지난달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 국내 증권사 경영진과 관련된 인물이 주가가 폭락한 종목 중 일부를 대량 매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차익결제 거래, CFD를 취급하는 증권들의 현장 검사한 결과 미심쩍은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민아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주가 폭락 직전에 한 증권사 임원과 관련된 인물이 주식을 대량 매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SG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CFD 매매 내역을 확인하던 중 증권사의 위법, 부당 행위를 몇 가지 포착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진행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8개 종목의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증권사 임원과 관련된 자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3대 불공정 거래 중 하나인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CFD와 관련해서 키움증권과 교보증권, 산하증권의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금 단계에선 해당 증권사가 어딘지 그리고 임원은 누군지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이 CFD를 담당하는 임원의 배임 정황도 적발했다라는 소식 들립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금감원은 앞서서 언급한 이 증권사와 다른 증권사의 CFD 담당 임원의 업무상 배임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백투백 거래 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서 해당 증권사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이 연관성이 없는 CFD 매매 시스템 개발 업체로 송금된 점을 포착한 겁니다. 금감원은 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외국계 증권사가 시스템 개발 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특이 사례도 드러나면서 지급 경위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사항과 관련해서 앞서서 언급된 증권사들 세 곳입니다. 어떤 해명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현재 금감원이 현장 검사 중이라고 언급한 키움과 교보, 하나증권 관계자와 좀 각각 통화를 해봤는데요. 세 증권사 모두 CFD와 관련해서 현장 검사가 진행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주가 폭락 직전 다우데이터 주식을 대량 매도한 키움증권 외에 교보와 하나증권에도 폭락 직전 대량 매도 사실이 있었는지를 물었는데요. 두 증권사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밖의 증권사들이 CFD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 확인이나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이 됐습니다. 금감원은 진행 중인 증권사의 현장 검사를 당초보다 연장해서 다음 달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타 증권사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수사가 더 필요한 부분은 검찰에 통보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